자 2020년도 9월 17일 5장이 이제 몇분 안 남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3시 6분 입니다 자 아까 제가 2시쯤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내드렸죠 2000 요 구간인데요 2398라인 요 구간에서 제가 오늘 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마지막 남아있는 1시간 동안에 주가가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시험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추가 반등이 오려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 반등권이 와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04.5포인트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분석대로 얼마까지 왔습니까 2410이 왔습니다 2410 정확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추가 반등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는 지금 요 시간에서 이미 결정이 날 건데요 자 이제 뭐 남아있는 시간이 13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올라가든 더 내려가든 뭐 별 큰 의미는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요 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추가 반등이 온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417까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터져야 돼요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2410 12를 못 뚫고 넘어가면요 장 막판 때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끝나요 밀려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서 2417 거기까지 올라갈 거냐는 지금 시간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자 그거하고 뭐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 없이 오늘은 뭐 이미 하락장으로 장이 마감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오늘 이 구간에서 지금 시간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지 않고 여기서 주가를 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는 세력은 어떡합니까 매수하는 세력은 내일장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2411을 뚫고 올라가서 종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나마 내일장에 매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멘텀은 일단 만들어놓고 장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매도하는 세력과 매수하는 세력이 지금 어떤 작전을 피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도하는 세력들은 2410을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여기서 주가를 밀어야 돼요 강하게 나머지 종가 때 밀어붙여서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나든가 매수하는 세력은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411을 뚫고 올라가서 2417 라인에서 양봉으로 양봉이 아니라 종가에 그나마 상승 추세를 끌고 올라가 주면 내일장에 작전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치열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거 거든요 이 싸우는 구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막판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기쁨이도 뭐 거의 상한가 근저가 한 종목 같고 그리고 1년 넘게 홀딩을 하고 있던 작은 거인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쳤어요 어제 상한가를 치고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 줬습니다 목표가를 설정을 해 주고 목표가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라 라고 했더니 아까 저 여기에다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어요 어 거인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자료가 아까 저 여기 댓글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아 여기 있네요 형님 어제 상담해 주신 종목 종목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 거의 상한가 근저가까지 갔는데 아 조금 좀 밀려서 끝났네요 뭐 다행입니다 저렇게 상한가 치는 것보다 상한가 덜 치고 끝나는 게 좋아요 상한가 치면 개미들이 많이 그 다음날 갭상 어 점상을 바라보고 개미들이 끼어버리면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웬만하면 종목을 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시황대로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제 예측이 오늘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 일장이 조금 찝찝하네요 찝찝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거의 직전 정고점에서 돌파를 못하고 거기를 돌파를 해야 추세가 나오는데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디커플링이 안 나왔네요 꼬리를 바로 내렸나 본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칫해 보셔야 되고요 미국장에 지금 마지막 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댐이 어제 무너지는 구간이 왔죠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제 제가 전량 매도철화 어제 아침장에 어제 아침장에 제시형 분석입니다 어제 아침장에 제시형 분석 자 오늘은 목표가 무조건 상방이다 상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리고 거의 절대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제가 어제 아침장에 7시 44분에 44분입니다 아침 7시 44분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로 얘기하면 자 어제 아침에 제가 시험 분석을 하면서 야간장 그러니까 미국 본장 10시 11시가 시작이 되기까지 무조건 해외 선물은 조정이 아침장에 주가가 밀리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표가 거의 다 도달을 해서 제가 시험 분석을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해놓고 바로 실시간으로 올리지는 않았어요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자 비공개로 해놓으니까 이제 비공개로 했다가 아침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제가 여기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했는데요 자 뭐 잠시 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예측대로 지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구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오늘 야간장에서 어떻게 주가가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추가 급락장이 오느냐 이번 장에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나면요 마지막 댐 하나를 깨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미국장이 무난하게 상승 추세로 마무리되길 기원합시다 그래야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좋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